이거 발 익어서 보이시나요? 발 익었다고요? 너네 유튜브 나와도 돼? 네 나와도 돼요 네 나와도 돼요 기대기 좋아하고 걷기를 싫어한다 딱 우른다 너무 뜨거워 따뜻한데? 개반전 따뜻하다 여기 안 뜨거워? 뜨거운데?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짐승판이 저기서 사실하지 않다 아니 내 뜨거워 아니 진짜 뜨거워 뜨거워 스페니스 테이팅도 배우는 사람 있어요 스페니스 테이팅도 배우는 사람 있어요 덕시를 손가락 좀 해주세요 대단해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잘 타세요? 다 잘타 imputate 잡아두세요 송눈썹의 눈에 여왕인가요? 알겠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얼마나 많이 탔어요? 다가갈 때가 좋았네요 백사키 나 벌써 다리가 아픈데 잘 탔어요 나 잘타 나 한번도 안 넘었는데 잘타서 너무 잘했어요 선생님 너무 잘타서 안 넘어져 여러분 잘하고 가세요 안녕 안녕 영상 남기는거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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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는 과정도 나오고 케익 요즘 가장 관심이 많으실 텐데 크리스마스 케익이잖아요 네 맞아요 왼쪽 4개는 원래 팬테도 있는 건데 여기 있는 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집 모양 이 집 모양 트리모양 센터 모양 이게 딱 패스해서 진짜 패스해서 안에서는 배송비가 있어요 저 배송시켜야겠어요 이런 빵 사면 더 예쁜 박스에 담아주는 거예요 네 패스하실 수 있어요 이거 딱 들고 가면은 선물하고 딱 있고 이게 여기 이렇게 포장돼서 뭔가 동화책 같은 느낌 아니 근데 이거는 포장이 되게 이쁘다 약간 해리포터 나오는 그런 소품같지 않아 특히 이것도 진짜 맛있게 생겼어요 어 파티야와이 이거 되게 이쁘다고 있는데 어제 봤어 이거 이거 원래 순수로 패키지가 이거거든요 이건데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이렇게 뭔가 니트 같은 느낌으로 패키지가 바뀌었네요 빽하는 지붕을 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recognise 마치 전문 nagyon 힐 specialist 굿 게임 사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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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자로 밀어. 2자로? 이렇게. 잠시만요. 발을 힘에 꽉 주고. 2자로 밀어.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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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를 봐야 돼. 밑에를 보지 말고. 진짜요? 어 앞에를 봐야 돼. 당연히 눈을. 밑에 보면 더 무서워. 맥주이. Everybody ready? 제가 조리한 대장이요. 여기다, 위에. 여기서도.